오늘 대구신문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네요. 안동댓물 중금속 칵테일 대구치수원 이전 반발이라는 기사입니다. 대구시민들이 지금 엄청난 대모를 일으키고 있어요. 환경단체 맑은물 하이웨이 규탄 영풍 석포 재견소 탓 오염 심각 안동시도 안동댓물 먹지 않아 낙동강부터 안전하게 만들라 라는 데모 피켓을 들고 대구시민들이 지금 대구치수원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는 대구시청 앞에서 정문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네요. 대구시가 치수원을 안동댓으로 변경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지역환경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안동댓이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돼 이를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주장이다. 15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청 상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댓이 이미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 재료소에서 흘러나온 카듀몬과 비소 납아연 등으로 심각히 오염되어 있는 중금속 칵테일 수돗물을 생산하겠다는 말이라며 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국가예산 낭비와 더불어 하류 유지 용수 부족으로 생태계 교란 수도요금 인상 등이 우려된다고 항의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상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장과 안동시장, 환경부 장관 3자 만남에 따라 진행됐다. 대구시는 수돗물 오염 등 우려로 치수원을 경북 구미 해평치수장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2022년 구미시와 갈등으로 안동댓을 대구 식소로 사용한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런데 안동댓과 대구 간의 110km 도로 도수 갈로를 만드는데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가고 안동댓 수질이 이미 오염됐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단체는 안동시도 오염된 안동댓 물을 수돗물로 먹고 있지 않을 뿐더러 110km나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대구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처리하고 환경부는 영풍성포재련소 문제부터 해결하고 낙동강을 중금속과 녹조로부터 안전한 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50년 동안 MBC PD 수첩이 철저하게 낙동강 상려있는 서포재련소 오염에 대해서 중금속 카듀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카듀을 낙동강 상려에서 흘러보내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고 50년 동안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PD 수첩이 철저하게 시리즈물로 발표해서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대구시는 그동안 MBC PD 수첩을 통하여 전국민으로 알려진 낙동강 상류 바로인지 황기천 바로 밑에 전국적으로 가장 깨끗한 행정 청정수인 봉화군 서포의 그 물이 영풍아연 재련소가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기준치 30배의 카듀을 방출하여 안동 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고 안동시는 안동땜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끌어다가 안동시민 식수를 사용하는데 대구시는 그 2조를 들여서 낙동강 물을 끌어다 대구시민 식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구시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자기 시민들을 생명을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영풍서포 재련소는 이득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정화되지 않는 중급속 오염물을 낙동강 상류에서 50년째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 수첩이 몰래 잠입해가지고 비오는 날 많이 더 심각하다는 소리를 듣고 비오는 날 가서 막바로 버리는 물을 떼다가 조사를 했더니 3만배 기준치 3만배의 카디움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순이라든지 아연 이런 여러가지 순 인체 치명적인 그런 중급속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3만배가 나왔대요 바로 턱 밑에서 방류를 비올 때 장마철에 갖다 버리는 걸 갖다 받아서 조사했더니 3만배 기준치 3만배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대구라든지 부산까지 갔을 때는 30배 기준치 30배 카디움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게 지금 대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구시가 이렇게 참 할 짓이 못되죠 이런 것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지금 피켓 들고 시위를 벌인 이유가 중급속 오염수 낙동강 상류에서 50년째 방류되어 왔는데 그리고 지금 대구 요즘 대구 지방법원에서 2개월째 영풍석포재료소가 공장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또 다른 파이프에서 이제 오염수가 나와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통과하는 파이프는 멀쩡한데 이제 다른 파이프로 나오는 데서 기준치를 오버하는 그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넘치면 바로 또 이게 식수로 오염되죠 이렇게 그 저기 기준치로 내려오는 파이프가 용량이 딸리니까 시설 투자를 적게 해가지고 그 나오는 그 폐수 중급속 오염수를 다 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고 적은 용량을 하게 했겠죠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설이 미비하니까 이제 그것이 다른 데로 저장탱구로 들어가서 그게 넘쳐서 저렇게 흘러가면은 파이프로 흘러가면 바로 또 식수가 오염되는 거죠 이 시민들의 세 군데 네 군데의 시민들의 생명을 갖다 볼모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대구 지방법원에서 서포 영풍석포재료소에다가 2개 예고가 정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식수를 갖다가 끌어다가 대구시민을 먹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상류에는 영풍 낙동강 상류 오염 원인인 서포 영풍석포재료소를 처분 처리하고 나서 그런 환경단체들은 지금 오염원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항제련소도 폐쇄된 원인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폐암을 일으키고 땅이 오염되고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항제련소를 폐쇄시킨 거 아닙니까 참 낙동강 상류 오염은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영풍석포재료소를 폐쇄수술을 밟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 더 이상 갖다 방치해두면 그것이 지금 50년대 지속되어 오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계속 환경보고 정부 가지고 놀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기각을 당했는데 또 상고까지 올라가서 시간만 끌기를 하고 뭐 지금 거기에 있는 당 관계자들은 이제 장마철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오염수를 해놓은 탱크가 옛날에는 거기가 지붕이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었으니까 비 맞아서 넘치면 바로 다 대구 시민들 다 그냥 식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인간 인체에 그 독거물을 갖다가 자기 가족 같으면 먹이겠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봐도 장황재전소처럼 석포재료소도 폐쇄수술을 밟은 게 옳다고 봅니다 미래를 봐서도 대구시는 자기 대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는 이런 오염수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걸 추진한다는 거 2조를 들어서 추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른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전부 이런 것들을 그 영풍 석포재료소에서는 전부 막아서 밖으로 노출이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썩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에요 오늘 대구신문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 안동댓물 중금속 칵테일 대구치수원 이전 반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